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양주 해암사지 앞에 있고요 저는 문화피디 김경재 피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양주 해암사지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한번 같이 떠나보실까요? 해암사지는 고려 충수광 때 인도의 승려 지공이 처음 지었다는 해암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 전기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절로 이성계는 왕에서 내려온 후 이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성종과 명종 때 크게 확장되었으나 그 후 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절이 불태워져서 현재는 터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첫 번째 보물은 양주 해암사지 사리탑입니다 조선 전기 왕실에서 건립한 진신 사리탑으로 보존 상태가 좋으며 왕실 불교 미술의 여러 요소를 알 수 있는 기중한 탑입니다 사리탑은 팔각을 기본으로 구축된 다층의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,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물을 찾으러 가볼까요? 다음 보물들을 찾으러 가는 길 이런 산길을 만날 줄 몰랐던 저희는 힘들었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찾게 된 두 번째 보물 성각탑과 함께 조선 전기의 석조 작품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보물을 찾으러 가볼까요? 야 돌계단이 꽤 많잖아 야 다 돌계단이네 돌 무지 계단이네요 보물을 찾으려는 저희 앞에 다가온 시련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돌계단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지막 보물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보물은 양주 해암사지 성각 왕사비입니다 해암사터에 서 있었던 비석으로 고려말의 승려인 나홍하상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비석에는 나홍하상의 생애와 업적을 기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997년 보호각이 불에 타 비의 몸돌이 파손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전처리를 실시한 후 비석은 경기도 박물관에 비 받침돌인 기부는 현재 장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형을 알 수 있도록 모조비가 기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드디어 양주 해암사지에서 보물 찾기 완료 네 이상으로 양주 해암사지에서 우리의 보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찾았던 모든 보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존을 할 때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PD 김경재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